어? 그냥 보이는데? 아, 있어요. 얘가 무슨 장면스를 봤어요? 잘못이 아니라 제가 새벽 8시까지 확률적인 계산을 엄청나게 했어요. 누구 둘을 아예 보내고 얘는 이 정도면 보낼 것 같고 우리가 카드가 두 장이 뭐, 자연히? 공격은 바로 네가 당할 거고 뭐 이렇게 놓고 이런 하지 않았어? 없으니까 카드가 서로 절실했죠. 카드 뭐? 한 장이 뭐 주라는 거야? 아, 어제 1인당 2개씩 안 가져가고요? 마이かった 마이크 수은 1도 주방상담이 일괄입니다. 지민으로서 투표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통신이니 아니시군요? 특정 신인입니다. 혹시 특정 신인입니다. 특정 신인입니다. 이게 어디서 보고 나는 빨간색으로 많이 확보하는 수밖에 없네. 그죠. 괜찮아요. 어떻게 밤새워야 되는데. 확률들. 우리 이렇게 할래요? 그냥 진짜 쿨하게 여기 다 올려놓고 내일 두 장씩 그냥 알아서 가져가서 딱 해요. 두 집어서. 그래 다 매너게임. 진짜 얼굴도 나쁘지 않아. 진짜 쿨하게. 야. 널 믿으라고? 근데 왜냐면 생각보다. 지금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가져가는 건 지금 가져가야지. 그러면. 쿨하게 플러스해서 가위바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은 세 장 가져가던가 네 장 가져가. 그래 그래. 어때요 그러면. 계속 가져가면서. 그리고 가져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한 대씩 더 가져가. 나는 그럼 좋아. 나는 그럼 좋아 나랑. 근데 정치할 수 있으니까. 맞네. 힘으로. 득표가 낮았는데 이걸 한다는 거 유리한 거 아니면. 몇 개를 가져가야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로 와요. 자. 근데 그러면 이거 갖고 간 다음부터는 물리적으로 찢는 건 없는 거네. 없는. 없어. 너 너무 놀랬구나 호동이 형한테. 어? 그건 확신하게 됐어. 1등이 두 장씩까지 확인하자. 아이 그런 거네요. 한 장씩 한 장. 1장 가면 한 장 한 장. 가위바위보. 이거 금방 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금방 나온다니까요. 색스럽다. 이런 것만 하면. 아니 그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서 준 거. 가위바위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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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에도 희망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못 감. 이 사이. 로.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와. 이거 두 번을. 두 장씩 했으면 네 장이에요. 끝났어. 끝났죠. 끝났어. 가위바위보. 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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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얘 세 번 가져갔어. 얘 왜 가위바위보잖아. 몰라. 너는 픽자는 되겠다. 안 내면 준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야. 세 장이야? 세 장이야. 세 장이야. 세 장. 세 장. 이게. 예수님에서 가위바위보. 세 번 다 1등 한 단에. 한규리기 보통. 그렇죠. 오늘. 오늘.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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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나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미안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쟤 뭐 하는 애야.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건데. 끝난 건데.